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겐 영광입니다 저희는 순교자의 소리, 이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1년 만에 지금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무슬름들이 여기 오는 걸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이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여기 오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무슬름들에게 이슬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지금 또한 기독교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가면 가도 보면 사람들이 다들 무슬름들 두려워요 지금 뉴스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난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무슬림도 무슬름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슬름들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무슬름들도 무슬름들을 두려워해요 이 아이는 레바논에 있는 아이인데요 그 난민 수용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그 수용소에 난민소에 7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직업을 구하는 허용이 안 돼요 그 유엔에서 그냥 음식을 주는 걸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난민 수용소에 모든 긴장된 그런 상황이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지금 순이파와 시아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하메드의 그 다음 승계자가 누구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모하메드는 선지자예요 이슬람교회 그래서 친적이 그 다음 승계를 하느냐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 권력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순이파와 시아파와 그러한 두 개의 그 싸움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400만 명의 무슬름들이 무슬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이파와 시아파의 싸움이에요 제 딸이 사라라고 있는데 사라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슬람교회에 대한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는데 순이파와 시아파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슬람교 내에서 두 개의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딸이 아 그 저기 기독교에서 그 교단이 갈린 거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침례교하고 감례교와 이렇게 만나면 교단끼리 만나오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 1,400년 동안 순이파와 시아파와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라도 빨리 중단하는 시간은 없어요 여기 엄마는 순이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는 시아파인데 아마 이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순이파, 시아파는 둘 다 증오해요 그런데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순이파와 시아파가 합쳐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숫자하고 시자하고 앞에 따서 수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그 이슬람교 내에서 얼만큼 만족하지 않은 일들이 그러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 인터넷에 그냥 올림으로 인해서 수시 순이파와 시아파가 결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슬름들이 지금은 아유 지루하다고 너무 싸우니까 그래서 이슬람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그룹이 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게 끔찍해요 가자 지구에서 이 여성을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의료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약도 주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는가 책값도 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경도 해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 살아서 안경을 할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성인데 80세인데 한 번도 안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경을 주고 한 번 이 차트를 읽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차트가 이제 아랍어로 쓰여진 차트예요 그래서 아랍어로 요한복 3장 16절을 읽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또 다른 안경을 또 씌워줘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요? 나빠요? 한 번 이 요한복 3장 16절 다시 한 번 읽어보시다 그래서 일곱 번 읽도록 합니다 이 여성은 와서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그런데 그 몇 시간 만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래서 거기 의료사역을 5시에 마치는데 그때까지 하루 종일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무슬림 여성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살짝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여기가 기독교인이 있는 곳인데 내가 무슬림인데 이게 내가 허용이 되느냐고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그 시간부터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여성이 우리를 다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주 쇼킹인데요 이 무슬림 여성이 다른 남자도 안아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또다시 그 사역을 하려고 7시 반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밤에 더 좋았다 그런데 어떻게 뭐가 좋았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내내 이 여성이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그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무슬림 패밀리들 가족들에게는 여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가족의 문을 여는 청직이 문직이에요 그 이슬람교에서는요 남성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이슬람을 믿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슬림 가족들은 아주 강력한 무슬림 엄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들에게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그 온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여성이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천천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이라크에 있는 한 무슬림 이맘 있죠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 있고 거기서는 그 위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슬림 엄마가 무슬림 여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슬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처럼 깜짝 놀라서 정말 이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런데요 그 여성들이 엄마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게 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사실 지금 세계도초에서 이슬람들이 이슬람들을 물을 지어서 떠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러한 현상을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슬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을 몇 주 전에 만났는데요 중동에 살고 있어요 그 가족이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여성이 굉장히 화가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 시리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난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는 코란을 읽었어요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코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쓰여있는 코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 주로 여성들로 가득 차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굿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성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무슬림 여성들은 정말 중동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 제가 초청하려고 해요 이름이 샤스다예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요 제 이야기를 얘기해 드려도 될까요? 제 이름은 샤스다고요 중동에서 왔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에 삽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무슬림 가족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원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건요 교육을 받아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을에서 몇 명의 여성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허용됐는데도 제 아버지가 그 가족, 그 친척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아내예요 그리고 제가 15년 됐어요 결혼한 지 저희가 제 인생을 정말 증오하고 싫어해요 여러분 제 나라에서는요 제가 결혼하면 남편의 엄마한테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 남편의 엄마가 시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너무너무 거짓말로 저한테 얘기해서 제 남편이 저를 많이 구타했어요 다른 두 명의 아내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두 명의 아내도 저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저를 손에다가 이렇게 체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제 인생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를 너무너무 제가 싫어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숨 쉬기도 힘들고 제가 마을에서 이렇게 다닐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메어놨었는데 그거를 풀어준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이렇게 도망을 가면 저를 이렇게 이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를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제가 도망도 못 갔어요 저는 지금 25살이고요 그리고 8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제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두 여성이 저희 마을을 찾아왔어요 제 마을의 지도자한테 어떤 말을 해도 되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마을에 있는 여성들에게 읽을 수 있는 교육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남편이 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시어머니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다른 제 남편의 두 아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제가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에 제가 가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또 배운 게 더 있어요 이 두 여성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명의 기독교인 여성이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수업하는 강의실에서 제가 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성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 저에게 다른 마을로 가서 그 선생님이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제 남편은 이 세 번째 아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다른 마을에 가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요 매주 저희가 그 마을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다 답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그 성경을 저에게 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기뻤고 흥분됐고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걸리면 그냥 목이 그냥 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성경을 받아서 제가 이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어느 날 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샤스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시는 거예요 샤스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샤스다 깨어났어요 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임지하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랑이 이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레베카와 레이첼하고의 그 얘기했던 대화가 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두 선생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사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그냥 묻혔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방 안에 느꼈던 모든 사랑과 평화를 제가 느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그 처음으로 두려움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선생님을 만났을 적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예수님 영조인 했는데 내 눈에서 그게 보이냐고 그런데 제가 거울을 봤을 적에 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안과 밖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죠 제가 제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이들의 여덟 명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아주 마음이 너무 완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의 두 명 또 다른 아내는요 제 인생이 변화한 걸 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 글 읽는 거를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바이블 성경 읽는 것을 제가 글씨를 가르쳐주면서 읽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제 남편 제 남편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내를 맞아들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냥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 같은 아내들도 제가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제가 변화되는 걸 보고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 남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걸 믿어요 여러분 친구들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면 뭐라 그러죠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어떻게 얘기했죠 베일이 베일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대요 그게 말이 되나 마음에 마음에 면 heart 면 before before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오케이 옛날에는 마음에 이걸 쓴 것처럼 마음도 이걸 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었어요 이렇게 쓰여있었어요 덮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속에 이 쓴 거를 이렇게 벗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덮여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슬림 여성들을 보면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우리 모두가 안에는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걸 좀 알게끔 여러분들이 행행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오직 하나의 진리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슬름들을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누가 무슬름들에게 다가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조앤 사모입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나눈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가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옷을 벗가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생을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가가고 사람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 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써놓아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내가 벗카를 사서 이게 무슬림 여성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렇게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그런데 벗카가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주문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벗카가 들은 게 뒤로 온 거예요 벗카를 가지고 제 아내가 뒤로 간 거예요 옷을 입고 제 옆으로 싹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무슬름들하고 일을 해요 사역을 그런데 그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두려움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슬름들을 보면 이런 사진만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2015년도에 무슬름들이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그 사진이에요 저희는 여기 이때 살해당했던 22명의 그 아내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기회를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우리가 가면 또 이분들을 만나고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사모님들이 얼마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로해서 정말 그 믿음을 올리기를 우리가 원해요 여기 숫자가 있는데요 이 무슬름들 전세계 무슬름 60%가 그 종교대로 종교에서 원하는 대로 실행하고 살지 않아요 코란도 안 읽고요 그냥 무슬름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0%는요 그 프렉스 종교 의식을 하고 이슬람 교회에서 하는 걸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옆집에 무슬름 가족이 이사 오잖아요 그러면 경찰 부르지 마세요 그냥 초청해서 저녁같이 먹자고 그러면 돼요 굉장히 좋은 이웃입니다 전세계의 한 10%가 지하드라고 불리는 무슬름이에요 근데 그 무슬름들이 다 그거를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진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 마비될 정도로 무서워해요 지금 기독교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보다도 그 무슬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어요 이 가족을 몇 주 전에 제가 만났어요 시리아에서 온 그런 난민이에요 그 이야기가 대단해요 이 남편이 아내를 매일매일 구타했어요 그 이스라엘 에서는 그냥 임시적인 결혼이 허용돼요 그냥 하루 중에 반나절을 그냥 결혼으로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그거를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나절 결혼 생활 그래서 모하마드인데요 모하마드가 68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하마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정말 악이 있었대요 근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 더 나쁜 사악한 일을 할 정도 해가지고 그랬는데 도망을 왔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성경을 발견하고서는 매일매일 읽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기에 다가왔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곧 멀지 않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증오할 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남편을 증오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얘기했어요 핑계라고 생각했대요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계속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5장 5장 43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씀을 너희는 드러내리라 이게 조선어 성경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원수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성의 아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랑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서 또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만 사랑한대요 요부만 그래서 아주 달콤한 관계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슬름들이 그 전보다 굉장히 지금 복음의 문에 열렸다는 거예요 무슬름들은요 공동체에서 자기네가 문든병 환자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무슬름들을 원치 않아요 조앤 사모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아이의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시를 보고 있었어요 아 근데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그 산 위로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그냥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리고 옷이 완전히 다 해진 거지 입는 옷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요 근데 주고 싶었어요 아 그 저기 뭐야 그 이렇게 사탕처럼 이렇게 껌처럼 이렇게 씹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렇게 손에다가 놓고 네 왓디 주세 아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다 줄 수 있는 개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와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 언니 옆에 이렇게 서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잘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 같지 않으세요? 아름답게 보이죠? 예수님의 얼굴은 희잡을 못 봤는데 왜냐하면 희잡을 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아이도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이 희잡으로 이렇게 또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잠깐 시간 시간을 멈추고 우리가 잠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할까요? 그럼 한 30초 동안 이 가족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슬림의 이주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기관이죠 바리세인 바리세인 바리세인으로서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만 서로 사랑하면 바리세인들 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요 이라크 에서 왔는데요 난민이에요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냥 자기 나라를 떠나는 그런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믿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한국은 항상 뉴스에 있는데요 이슬람 미국에서 대부분의 탑 뉴스가 다 한국에 관한 거예요 북한 남한 같이 협정 맺고 평화 협정 이런 거 드라마 올림픽 이런 뉴스요 그리고 무슬름들이 지금 한국으로 조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슬름뿐만이 아니라 예멘에서부터 무슬름이 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예멘같이 문이 닫힌 데가 없어요 저희가 그 선교사들이 거기를 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닫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진 100% 가 무슬름 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그 정부 예멘 정부는요 자기네들이 종교가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예멘 사람들이 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기도를 잘하는 기도 용사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내가 잘 잊어버렸는데 잠깐만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가 기도 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배웠어요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무슬림 예멘인들을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 예멘인들의 그 영혼을 구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용사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걸 알기 때문에 이리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한국 사람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로마 병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고넬료가 원수다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가지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결론에 이르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의 그 복음이 아니다 그 전 세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미유한 그런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무슬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느끼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래요 그 사람들이 종교대로 그냥 이렇게 믿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핑계를 우리가 모든 이런 종류의 핑계를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슬름들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갈게 이렇게요 그래서 그들을 사진이 이렇게 댄싱하는 거 같이지만 댄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슬름들에게 다가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 여성 보잖아요 그럼 무슬림 보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 조금만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끔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여성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대화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안녕하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어린 베이비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내가 당신을 봅니까 이거 썼으니까 이슬람교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이슬람교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거든지 내가 기도할 게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성이요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냐면 이 여성이 나는 내 남편의 두 번째 아래예요 그런데 나를 이혼을 할까봐 되게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식당에서 제가 눈을 이렇게 감지 않고 그 여성을 보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하고 약속하자고 오늘 저녁에 벽에 머리를 두고 잠자러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슬람교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여성의 기도를 들을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벽에 머리를 대면 하나님께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정말 똑똑한 여성인데 정말 뭐가 진리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슬림들을 보면 어떻게 대화를 딱 들어갈지 모르면 그냥 쉽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내가 기도해주면 되느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무슬림을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주면 되냐 그럴 때 기도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싶냐고 물어요 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같은데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이 알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항상 제가 그러면 오늘 밤에 잠자러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 진리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거는 무슬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꿈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만 사실 더 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몇 분 정도 더 한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을 만나면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안 봤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걸 보여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한 대화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예멘에서 오신 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나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미국에서 이런 난민들이 와서 이렇게 사는 곳이 있어요 900여 군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 아 우리 그 사람들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마저도 교회에서 그 사람들 보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한 교회가 그 결정을 다르게 다른 방법을 결정했어요 비행기로 어떻게 스케줄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나 자기가 사는 그 도시로 어떻게 오나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랍어로 된 그 사인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고서는 우리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보케이션 바이블스쿨이 그게 뭐냐면 여름에 하는 그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무슬름들을 무슬름들을 위한 성경학교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무슬림 엄마들한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애들을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이나 애들하고 같이 재미있는 시간도 가지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엄마들이 우리가 그럼 등록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여성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굉장히 기뻐해요 중동에 살면서 무슬름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여기 여성 저쪽 보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첫 번째로 성만찬 하는 그 시간 이었어요 그런데 30, 4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처음으로 성만찬을 하는 그 시간 인거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것이 비밀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아주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거를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그걸 보고 마음을 열어요 성경에 흥미를 갖게 해주세요 이 성경이 무슬림들에게 충격을 줘요 성경이 이 사람들을 다 흔들어놔요 그래서 이 남성은 비밀 경찰이였어요 전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아주 미인 아주 못된 그런 남성이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내가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치료를 해주고 뭐 이거를 도와주고 돈 내주고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남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몇 달 후에 갔을 때 제가 이 가족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면 그거를 이분이 무서워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그냥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그냥 얘기해줬어요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선 제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곧바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네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희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정확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혈루증으로 고생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성의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특별히 그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두 번째 이야기 끝나고 그 아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 굉장히 흥분된 거예요 남편이 그 성경의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좋아해요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신약을 저한테 줬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을 매일 같이 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잠겨있던 걸 풀었어요 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 예수님 그 관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종교 있고 그 사람들도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무슬름들은 굉장히 목말라 해요 이 두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대단한 그런 미러클인데요 바빠서 막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 거기에서 성전에서 템플 템플 성전 산 거기에요 저한테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제 얼굴이 영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게 했어요 저는 벌써 그 전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맘이 그 얘기 개종하려고 하는 거 끝난 다음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시를 심으려면 이렇게 땅을 갈잖아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어느 날 추수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겐 특권 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지금 무슬름들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특권으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오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세요 제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